그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페이지 반대 성명에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교육관련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눈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교육감님이 여기에 동참하셨다가 한번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보수교육감이면 학생인권조례 좀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아마 그런 인식들도 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90명이 참여하셔서 반대 성명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회가 되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권리를 나는 침해할 생각이 없다. 단지 권리가 지나치다면 책임 의무 부분을 좀 이제 몇 가지 추가 수정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현재 있는 거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지도 않겠다는 말씀도 전혀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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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괜히 그래서 다시 또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했으면 됐죠. 이런 거를 이제 무슨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진보도 가고 필요하면 보수도 가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전해부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구 대전 경부 부산 경남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그럼 거기는 교권이 이제 침해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관계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시도 서울 경기 광주 전남북 제주 비슷하거든요 비율은.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또 다른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를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보수 진보 나누기 싫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보수 쪽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분명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데도 이제 수정 보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전에도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까. 마찬가지죠.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되. 수정은 어쨌든 수정 부분은 수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수정이 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또 교실에 어떤 흉기를 들고 들어온다든지 특히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어떤 마약 같은 거를 약물 이런 거를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단서주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 학생인권조롤 그런 것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면서 학생들의 좀 의무사항을 좀 넣으면 조화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시를 해 있습니다. 이 지시는 지시를 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개정되려면 아마 좀 연구를 하고 비교도 좀 하고 해서 제가 서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의회도 또 가야 되니까. 충분히 인원을 하고 또 이제 교원 단체들도 있고 선생님 단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아마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육감실에 찾아도 왔고요. 왜 폐지를 반대하느냐 항의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합리적인 상당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양극 두 가지로만 왜 갔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앞전에 사람들이 고민 고민해서 해놓은 거를 내가 다시 또 한쪽만 바라면서 이걸 폐지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해서 다시 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 낭비 그 시간 낭비 노력의 낭비 어떤 열정의 낭비를 왜 우리는 해야 합니까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편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누면 이본법적으로 나누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해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